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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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진을 공동신의 기적로 이거 삑삭이나며 이게 제일 큰 거지? 여기 이제 뭐지? 이거 좀 따라 놓친 거 생물이야 이거 다 뭐야? 좀 많이 해봐 생강입니다 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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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 이거 이거 만드니까 진짜 잘했어 진짜 이거 없으면 너무 힘들지 그럼 맨날 그렇게 했잖아 가 좀 남겨요 장훈이 잡수셔야지 아 싫어 동일이 잡아서 냉동이 잡았지 대쉬요 대쉬요 조금 더 해야 안돼요 이거 넣지마 몰랐을 땐 들어가야 돼 조금 넣는데 그동안 계속 넣었던거야 세상에 배추 요만원 다라고 하던데 단어래 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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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끼지마 됐어 원래 여기 이런거 물 섞지만 그대로 나중에 간장 부으면 돼요 물 닦지 말고 그대로 간장 부으면 고추 Para가 더 넣어야 돼 고추 안 담아볼라고 대역수 둘이 해도 돼 어렵지 이게 조금씩 적당히 넣야되거든 손 조금 닫아서 장갑 벗어 ு likewise 차에다가 하나하나 남기고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너무 많아 너무 많겠 아니요 승미가 먹고싶음만큼 들어갔어 맛있네 왜? 그거 먹고서 계속 쑥쑥거리네 한번 잘라서 먹어가봐 단 맞냐? 어쩌냐? 싱겁냐? 안싱겁냐? 싱겁지? 저거 왜 나갔다 나 해야되는데 지금 칠고 있는데 맛있네 맛있다 여기에서도 지난 옛날부터 맛없다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런게 저기네 엄마가 아저씨 내 김치 못먹었지 그래 나도 나도 못먹는 줄 알잖아 무슨 소식이래? 이리 와봐 우리집에 와서 김치 먹어봐 그랬더니 와서 김치를 먹어보더니 뭐 맛있지? 아저씨 이게 그때 담았 김치여? 그래서 그때 여기다 부져봤거든 어 어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